생각보다 늦었네. 기다리고 있었어. 따뜻한 홍채 한잔 줄까? 인간이란 맛이나 하는 다를 게 없지. 인간이란 맛이나 하는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인간이란 맛이나 하는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다음. 음...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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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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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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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 산들어군 사라져라! 미안해 정리해, 느려 전부 보약 느리고 전부 보약 결건드 결건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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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 더 빠르게! 뜨거울 거야! 뜨겁지? 긴장 풀라고! 너무 많이 버무렸을 때! 피치겠다! 결계 강화! 여기! 목격포착! 강무! 장공을 가르는 듯! 아, 더 강하게! 긴장을 늦춰선 안 돼요. 강한 공격이 옵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링크를 세架에 도착할 것 같긴 해요. 전설 상황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마치 뱀에서 마치 empathic. TV, 마치 SYSTEM으로 넉넉해! 눈빛을까지 사기쌀 내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후! 뱉치라! 장봉을 가리는! 더 강하게! 뜨거운 거야! 히히! 내가 진리 없지! 히히! 내가 진리 없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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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목표 포착! 끄찍라!! 준비하세요! 목표 포착! 끄찍라! 강하게! 뜨거울거야! 진짜라고! 헐! 헐! 버드맨 끝에 빛이 있다. 공감이 전부! 헐! 흠! 간팔 목표 포션! 그치라! 야아! 건목! 뜨거울 거야? 우지 기간이 히스푼 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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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점 발견! 석방둑! 헉! 뜨거울 거야? 빛! 어둠의 끝에 빛이 있다! 결계 간파! 내부! 니 차례야! 부적 발사! 목표 포착! 멈추라! 기회는 한 방뿐! 어? 아! 아! 뜨거울 거야! 지키라구! 헛!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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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어둠의 끝에 빛이 있다! 공감의 전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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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있는 곳으로 목격 꽂혀! 끝! 더 빨리! 뜨거울 거야! 맘마 맘마! 영원을 보! 심쿠다리! 안된지? 전부 수업을 비춰! 빛이 있다! 격리 감탄! 더 리액션을 느끼는 게 좋겠습니까? 선택! 네 감사합니다.. 땡클 anni! 치즈가 컷이게 되는.. 스킵이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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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는 끝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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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ой. 만孩.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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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 거야! 뜨거울 거야! 나 좀 대단하지? 경우에는 맡겨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어어어 이 게임은 전투가 없어서요. 어깨를 공격하는 중... 히힛의 게임은 전투가 없어서요. 그 게임은 전투가 없어졌어요. 이 게임은 전투가 없어졌어요. 이 게임은 전투가 없어졌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정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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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ton. astfel.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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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칠 수 없어! 히힛! 니만 부수자라! 반심의 꿀! 효율적인 사냥을 해야겠어. 쓰레기 선조각 4주만! 적금을 붙여 뛰치기 바랍니다. 퀴즈 정리, 무력, 기틀, 끝, 끝, 만덱의 시각인 중! 뒤를 사주시기 시작됩니다. 이 계절에는 나머지contact에 오래ZM를 그려내줄서 칠리빨로 뱀О Honey Ski를 도포하 nehme라. 이 계절은 주전하고 이affe가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시기를 어느덕마사에따로 뽑아주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은 날은 연군의 회수소가 고것 같지만, 목리버 창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Presence B.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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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아 오빠분? 안녕하세요. 너를 훌륭한 헌터로 만들어주려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쉬우면 효과가 떨어질 텐데... 아니, 오히려 자신과 다른 헌터의 격차를 깨닫게 될 수 있을지도... 이급 헌터가 던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드디어 들어가는 건가? 아저씨는 안 들어가요? 너 들어가는 건가?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과장님! 뭐해? 나이스 엘프! 눈썰미가 정확하군. 공격대에서 가장 약한 둘부터 노리다니... 아무래도 우릴 반기는 건 아닌 모양이야. 알아차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긴 레드게이트다! 아저씨... 레드게이트가 뭐예요? 일단 발을 들이면... 그곳에 보스를 잡거나...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야. 고립된다는 거지. 혹독한 날씨군. 주위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토템에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서 가봐요! 도망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 몸 좀 떠볼까? 토템을 파괴하니... 점점 빠듯해지고 있어요! 토템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지! 잠깐... 끝난 게 아니야. 네... 네? 그럼... 아직 기척이 느껴져. 저기! 아직도 있다! 복종을 놓치지 않아! 니모프 쓰자! 틈으로 파고든다! 틈으로 파고든다! 틈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오셨다! 틈으로 보니... 틈으로 파고든다! 틈으로 파고든다! 이놈다! 틈으로 파고든다! 빨리 끝내주지 강한 놈들은 남은 녀석들에게만 버전을 끝에 뛰치있다 허점 달고 치지 않아 토텀을 파괴하니 적들이 기습을 멈췄어 이 토템이 아이스 엘프 힘의 근간일지도 속도를 내볼까 하고 있고 목적 안에 매력이 판매하니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저는 여행을 몰리고 쥐 그렇게 구해되면 다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부분이 비서진 단지 속에서 불편함은 부끄러움이 bracken 선거인의 기능을 입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세한 도전을 구축해 주세요! 저도 яни에 또 위치한 공격으로 나게 압니다. 그들은 아랫도 안으로 크다. 상상조각 내주마! 상상조각 내주마! 이만 부숴줘라! 느리고! 틈으로 파고든가! 아다라! 적은의 끝을 넘치겠다! 다루치지 않아! 허점 발자 끝내주지! 소망칠 수 없어! 소장은 너무 비추지 않아! 적은의 끝을 넘겨주지 않으십시오! 적은의 끝을 넘어지면 적은의 끝을 넘겨주지 않으십시오! 적은의 끝이 안될지 않으십시오! 적은의 끝을 넘치는 것 같다! 적은의 끝을 넘는 것 같다! 지시한 상대로군... 사라져라! 아직 멀었어 단단히 막혀 있군... 안에 우리 애들이 몇이나 들어갔습니까? 12명입니다. A급 김천헌터가 리더를 맡고 있고 B급 헌터가 7입니다 게이트가 A급 이상이라면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운이 좋다면 둘, 셋 정도만 살아나오겠죠 저, 실은 우리 신입들 말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안 과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헌터라고요? 아니요, E급입니다만 아마도크는 재각성자일 겁니다 재각성자일? 단순한 추측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럼 믿을 사람은 김철뿐인가? 백호 길드의 귀하신 양반께서 왜 여기 계실까? 스캐빈저 길드의 에스크펀토 황동수 오랜만이고 에겐호? 백호 길드의 구역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 낯짝 한 번 구경하기 힘들군, 성진호 왜 다들 그렇게 성진호야? 어쨌든 성진호는 백호 길드원이 아니란 거지 그렇다면 왜 녀석이 저기에 들어간 거냐? 거리가 괜찮은 시클레이드에 참가하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줄 알았냐? 강동수 우리 직원한테서 손 치워!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제법인걸 저 역시 성진호의 제각성을 의심했지만 다시 마력 측정을 해본 결과 이 급입은 변함없었습니다 황동석 헌터의 일은 유감입니다만 성진호에게 공격대를 전멸시킬 정도의 힘은 없을 겁니다 알아라 핑글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한 됐다 등이 다 깨졌어 에이크 헌터 김철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겠다 때문에 나와 함께 행동할 토벌대를 따로 구성하겠다 함께 할 사람 있나? 같이 가죠 저도 끼겠습니다 너는 빼고 그리고 너, 너희들도 레드게이트 안에서 호까지 붙이고 다닐 순 없지 저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 괜찮죠? 마음대로 우리는 길 쪽으로 가보겠다 그럼 우리는 숲 쪽으로 간다 김철 저 사람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당신 E급 아니죠? 글쎄요 이 남자는 적어도 A급 이상 아니 어쩌면 멈춰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멈춰요 멈춰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죽고 싶은 거냐고요 곰의 영역이라면 곰만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스베어의 개체가 많다는 건 곰들을 사냥할 마수가 없다는 뜻이야 원한다면 따라오셔도 됩니다 와 아저씨 정말 뭐예요? 너는 내가 데려왔으니 책임지고 지켜준다 대신 아무것도 묻지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아이스베어가 역시 숲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 제가 시선을 끌테니 잃어보는 틈을 봐서 뭐예요 당신 분명히 말해두지만 마수는 나 혼자서 잡습니다 코앞의 경험치를 놓칠 수는 없고 지금 내 허점 발견 3급 던전의 마수니 한번 실험해볼까 더 나아이 3급 던전의 마수니 이미 없는 게 없는 것이라 villor 1급 던전의 파이팅 6급 던전의 마법 4급 던전의 마수니 1급 던전의 마수니 정답, 미래야! 정리는 느려야 합니다. 버전의 포스트, 규칙이 있다! 미모프 서잘! 틈을 타고든다! 허점 발견! 전부 보애된 틈! 약점이군! 방신했군! 장란은 이쯤에! 시시한 산들어군! 사라져라! 그 한격에 식소용없다! 본적 발견! 심했군! 지시한 산들어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경고가 이끌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못 잡을까? 이만 부수자! 어둠의 끝에 허점 달걀! 빛의 일기! 신속! 못 잡을까? 무심했군! 철통! 엇! 흐흐흐흐흐흐! 자! 랩! 마이! 겨울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도망칠 수 없어! 상상조각 낼주마! 허점 발견! 정리, 느려. 정리, 느려. 정리, 느려. 정리, 느려.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에 전해야되요.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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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을 지켜내세요. 이 랩 후사자라 약점이군 안격의 시소용없다 빛의 인격 역시 수준이 높으니 경험치가 다른걸 아직 멀었어 이 랩은 모래의 신세를 구조해 이 랩은 공격에 넣을 거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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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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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